반야부 경전 부처님은 다양한 중생의 기질과 정신적 성향에 맞추어 8만4천가지 설법을 했으며 반야부 경전은 그 중에서도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야부 경전은 산스크리트 불교 전승의 일부이며 반야심경이라고 부르는 심경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부터 심경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자. 반야부 경전에서는 대승불교의 이상형인 보살을 강조하고 있는데 보살은 모든 중생의 해탈을 열망하는 존재이다. 이 반야부 경전은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과 티베트, 몽고, 히말라야, 지역 러시아로 전파되었다. 또한 이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오랫동안 융성했다. 여러 국가의 불교 발전에 심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로 수행자들은 매일 심경을 암송하고 있다. 티베트 사원대학에서는 반야부 경전이 중요한 토론 주제가 되고 있다. 승려들은 평균 5년에서 7년에 걸쳐 이 경전을 깊이 공부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반야부 경전의 다양한 주석서도 공부한다. 인도에서 저술된 반야부 경전 주석서 가운데 티베트어로 번역한 것이 적어도 21가지 정도 되고 티베트어로 저술한 주석서는 더 많다. 티베트 불교의 주요 종파인 닉마사키아, 카규, 겔룩 모두 반야부 경전에 대한 연구를 강조한다. 유명한 티베트 불교학자인 잠양시파의 일화에서도 반야부 경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그는 칭송받는 저술가이자 수승한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였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다. 당신은 반야부 경전에 정통한 사람으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이 말인 즉슨 중관 철학과 같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지식이 그리 많지 않다는 뜻입니까? 잠양시파는 이렇게 대답했다. 중관 철학을 연구하면 그것이 반야부 경전의 철학적 관점을 대변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인식론을 연구하면 그것이 반야바라밀 즉 지혜의 완성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탐구 방법을 대변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계율을 연구하면 그것이 반야바라밀을 수행하는 수행자가 지켜야 할 계율에 대해 설명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비다르마를 연구하면 반야부 경전의 중심 개념인 실체에 대한 분류학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잠양시파는 반야바라밀이 다른 모든 학문의 기초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반야부 경전에는 각각 다른 많은 원전들이 있다. 티베트어로 번역된 것을 모아서 17개의 모자 경전이라고 부른다. 심경은 이 17가지 가운데 하나며 때로는 반야 25송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심경에는 다소 다른 판본들이 있다. 예를 들어 티베트본과 중국본은 약간 다른 것 같다. 중국본은 본문이 공성에 대한 가르침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반면 티베트본은 부처님이 처음에 이 가르침을 전한 상황을 서술하고 있는 서문이 있다. 또한 티베트본과 마찬가지로 중국본은 4가지 공성에 대해 설명한다. 반면에 일본판은 6가지 공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 영상에서는 티베트본 반야 심경을 사용할 것이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런 설법을 시작하기 전에 설법을 하는 사람이 원전의 전수 계보를 밝히는 것이 전통이다. 나는 이 중요한 경전을 구전으로 전수했다. 심경의 주석서를 전수한 계보는 사라져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8천 송반야경과 같은 다른 반야부 경전의 주석서 전수 계보는 아직 남아있기에 나는 그것을 전수했다. 제목을 말하고 경의를 표함 신성한 어머니인 바냐바라밀 산스크리트어로는 바가바티 프라지니아 파라미타 흐리다야이다. 심경은 제목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티베트본 원전에도 바가바티 프라지니아 파라미타 흐리다야라는 산스크리트 제목을 서술하고 있다. 티베트본 서두의 산스크리트 제목을 말하는 것은 이 경전의 기원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또 인도어로 된 원전과 인도 전통에 대해 티베트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매우 존경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티베트에는 불교가 7세기경에 도입되었다. 그 당시 티베트 왕인 송챙간포는 중국의 원칭 공주를 왕비 가운데 한 사람으로 맞이했고 공주의 영향으로 중국 불교가 티베트에 유입되었다. 원칭 공주가 송챙간포 왕에게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티베트 불교는 인도에서 직접 전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실은 티베트 대장경을 살펴보면 명백하다. 티베트 장경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경전을 번역한 카규르 100여 권이 있다. 권위 있는 주석서 모음을 번역한 텐규르가 200여 권이나 있다. 300권이 넘는 이 티베트 장경 가운데 중국어 자료에서 번역된 것은 몇 권이 안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유명한 혜신밀경소이다. 팔리 자료에서 번역된 것은 율장에 관련된 몇몇 원전이 있다. 소수 경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티베트 장경은 산스크리트 원전에서 티베트어로 번역했다. 학자들은 티베트어로 번역된 경전들이 인도 원본에 매우 충실하다고 말한다. 대승불교가 다양한 형태로 여러 나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인도어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티베트어와 중국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동아시아에서는 한문 경전을 통해서 불교가 발전했고 몽고와 히말라야 지역에서는 티베트어 경전을 통해서 불교가 발전했다. 오늘날 티베트어는 보살승 수행과 가르침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중요한 언어 가운데 하나이다 티베트어로 번역된 심경에는 바가바티 반야바라밀이라고 쓰여 있다. 바가바티는 어머니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반야바라밀은 고귀한 존재, 성자들을 낳는 어머니에 비유된다. 제목에 있는 반야바라밀은 원전의 주제를 나타낸다. 심이라는 글자는 방대한 반야부 경전 가운데 이 원전이 핵심 나머지 반야부 경전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가르침을 추격해서 설명한 것이라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 이 경전은 늘 그랬듯이 반야부 경전의 핵심에 있다. 번역자는 이 원전의 티베트 본에서 반야바라밀의 경의를 표한다. 심경이 티베트어로 번역되고 나서 얼마 후부터 티베트에서는 원전을 번역할 때 책 서두에서 특정인을 명시해서 경의를 표하라는 칭령이 공표되었다. 이후부터 그것이 티베트에서 관습이 되었다. 경의를 표하는 대상에 따라 경장률장 논장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알 수 있다. 만일 그 원전이 논장, 즉 아비다르마, 정교한 불교 심리학의 가르침이면 지식과 지혜의 화신으로 알려진 문수보살에게 경의를 표했다. 만일 그 원전이 경장이면 모든 부처님과 보살에게 경의를 표했고 원전이 율장이면 모든 것을 아는 부처님의 전지한 마음에 경의를 표했다. 이런 관습 덕분에 그 원전이 경장률장 논장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티베트 본 심경에는 번역자가 경의를 표한 직후에 이것은 제일 구간이다라는 간단한 진술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간을 확인하는 것은 나중에 번역 원고에 내용이 첨가되거나 생략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심경은 25개송으로 된 짧은 원전이라 한계의 구간만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 심경은 25개송으로 된 것입니다. 심경은 25개송으로 된 것입니다.